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치 시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한 발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분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iptv 채널 kt214번 sk272번 lg176번이나 혹은 tbs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최순실 특집 두번째 첫번째가 너무 길다고 그런데 재미가 너무 있다고 계속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죠 네 항상 많이 있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지금 목소리 살짝 껍삭 끼어든 심쿵쌤 빙등장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값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진짜 그 마늘하고 쑥 먹고 이 골방에서 지금 지낸지 4년 됐거든요 백일만에 곰도 인간이 된다는데 지금 4년째에요 제가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정봉조 뜨븐뜨무 보는 거야 다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내가 100명 금방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비행기가 없어갖고 60명밖에 못 모아요 대기 한 집은 10명 대고 그거 일주일 만에 다쳤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지난달인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셔서 황당했었는데 여행사도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여행사 다 망하는 여행사여갖고 한방에 빠바바방 키우고 어쨌든 빙등재 가이드2 최강욱 변호사 저 심용환이고요 아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155만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사람들 진짜 문제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우리 주위 한 20명 대 벌써 마감됐어요? 뭐 해갖고 미리 신청하라고 하면 꽤 나게 그럼 내가 니들이 문고리 걸려기냐 방세들아 미리미리 돈 누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갖고 저 하나 자리 빼주세요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안 돼요 사실은 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 뭐 다 빼주겠지 이거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다 공조로 뽑는 건데 어떻게 빼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우린 지금 최강욱 변호사하고는 미국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지코리아 박구자 대한민국 체인지코리아 닷 넷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단일화 운동 나갔을 때쯤이면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나왔겠네요 그렇죠 국정교과서는 우리가 막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싸운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뭐 안 외로워요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같이 할까봐 두려워하더라고 자기꺼 뺏길까봐 무슨 말도 안 그렇게까지 인간이 좀 쫄쫄해 생겼잖아요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천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단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단항도 가고 머리털 단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 최순실 특집 2 그런데 우리 최순실 특집 하기 잘한 것 같아 왜요? 왜냐하면 역사상 이렇게 모당에 빠져갖고 국민들 백성들은 눈에 없고 자기들 소수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했던 이 권력자들이 99.99999%야 안 그런 사람들이 정도전 김대중 노무현 이런 등등의 사람 김구 안창호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자가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IT도 없고 무슨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던 세상에 살던 때도 지금 최순실 박근혜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완전 종합판이잖아 이제 국정농단의 금자탑 나 금자탑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진짜 이게 국정농단의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금자탑을 싼 거야 맞아 이거는 새로운 역사 사례로 좀 더 연구되고 체계화가 될 필요가 진짜 그럴 것 같다니까 보통은 타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케이스지 이렇게 무슨 거의 빙의 수준으로 와서 뭐 아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같이 나라에다 빨대 꽂고 돈 빼먹는 사기꾼들은 꽤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많았죠 비슷한 놈들이 많잖아요 이거 최순실 터리면서 이명박도 까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아니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가 얼마가 됐냐면 145억 년 됐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37억 살 내지 40억 살쯤 됐거든요 그 역사상 최초야 없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신정정치 이런 얘기하지만 고대 문서를 보면 진짜 점을 치긴 쳐요 그러나 그 점도 점괴를 해석하고 또 그 점의 내용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루트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뭐 빙의가 돼서 이런 거는 진짜 아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몰래가서 점치고 오는 경우는 없었던 거지 그때 다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정에 반영한 거지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 7시간 갔고 문재인 후보가 한 방 한 것 같아요 뭘 한 방해요? 그게 난 제일 꽂히더라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근데 왜 출근 안 했습니까? 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직무를 봐야 할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 그날 수요일 평일인데 평일인데 왜 안 나왔습니까? 내 문재인 대표 계속 비판하다 그 얘기 한 말 딱 들으면서 핵심을 찔렀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기 칠려고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대표나 또 최근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회 곽상환 변호사가 또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관저의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관에 있는 책상에 들어있는 사무실같이 생긴 게 아니고 침실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을 가지고 지금 집무실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는 그냥 침실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다 진짜 쉬는데 정확한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면 학교로 따지면 결석 그렇죠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죠 안 나온다 왜 집문을 봤다 그래 그러니까 집문 본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24시간 일하는 자리라고 또 거짓말하잖아 퇴근해서 있는 거 자체가 6시에 퇴근해서 드라마 10시까지 보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 걱정이고 나 진짜 황당하다고 내가 평양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지도자 동지는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서 뭐 하냐 그랬더니 24시간 인민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나 진짜 참 미치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7시간 하는데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주 전에 특집으로 하는데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전 지금도 그 장면을 못 보겠어요 그때 이제 동영상 나온 거 하나도 못 봤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슬퍼하면서 명진 스님하고 저하고 세월호 가족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때 명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그 양반도 선발에서 돌을 좀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이 10대 아이들 250명이 저렇게 생으로 죽어가면 두고 봐라 이 정권은 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저 한과 분노 이런 게 생매장을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명진 스님은 1971년인가 72년도에 해군 159기 동생분 네 진해 앞바다에서 해군 159기는 유명해요 왜냐하면 159명이 해군 훈련병이 훈련하다가 수몰된 거예요 159기인데 159명 정확하게 그 동생이 그 바다에서 빠져갖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3, 4일 만에 끄집어오는데 이 심정은 지금도 옆에서 자기 동생 죽은 소식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생태같은 애들 250명 304명이 죽음으로 이를 때 이 나라의 명은 다했다 이 권력의 저들의 이 철면피 같은 권력은 다했다 그거를 이미 그때 4.16 4.16 참산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저하고 술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두고 봐라 이 정권은 오래 못 간다 이건 저주관이야 이건 객관적 예측이다 이놈들이 이게 진짜 그 비명 객사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지 말하면 뭐합니까 인간 같지 않은 것도 진짜 그런데 역사를 보면 금자탑 우린 금자탑이라고 불러줘야 돼 죄가가 쌓이면 꼭 그 그 영당하는 보험을 받죠 네 그 죽음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묻혀지는 게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일례를 다 들지 못하겠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다 보면 그 왕조든 그 국가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다 죄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빅토리위고 작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쪽으로 힘이 몰렸을 때 이제 중세 때는 전쟁을 통해서 힘이 몰리잖아요 몰렸는데 다시 역사는 아주 기적적으로 예기치 않게 균형을 잡아가요 그때 빅토리위고는 이렇게 표현을 해 자식을 잃은 엄마의 피끓는 울음소리가 우주로 움직였다 세상에 기울어져가는 균형을 바로잡아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끓는 심정 한 명도 아니고 250명 304명 그리고 박정희한테 이 억울하게 죽어간 인혁당 이 부모들이 얼마나 피끓고 울었겠어요 그게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있었던 그 수많은 인권유린 고문 죽음 의문사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빨갱이 지방을 낙인 찍히고 그럼요 최순호 작품 자백 보면 이철 일본인 간첩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자기 나이 53세 될 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감옥 가자마자 쓰러지니까 또 56세인가 57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한 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피우름을 울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멀쩡하게 그냥 서울대로 유학 간 자식이 박정희한테 몰려갖고 간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동등한데 그 억울한 죽음으로 따지면 그건 정말 연상군과 장록수로 갑시다 좀 웃으면서 가야지 그래도 본인이 본인이 다주도하시면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현실은 현실이고 그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려면 또 역사를 봐야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연상군하고 광해군 얘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옛날 조선시대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스캔들도 스캔들인데 스캔들 속에 있는 이 무능했던 폭군과 혼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모순과 위험성이 어떻게 또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갖고 왔고요 연상군 얘기 사실 장록수 얘기가 유명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장록수는 많이 다뤄졌고 전형적인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아무 유명하지 않았던 애가 눈에 띄어서 권세로 들어오게 되고 권력을 농단하다가 처형 당하겠다 이런 스토리죠 근데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장록수보다 연상군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연상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게 되냐면 세종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문종이 일찍 죽으니까 단종이 왕이 됐었을 때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단종을 죽이고 이때 그 유명한 신하 김종서 같은 사람들을 도끼로 쳐 죽이면서 권력을 잡잖아요 이때 이제 한명의 같은 애들이 이제 막 또 이제 막 그 아 이게 영화 관상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이구나 네네네 그게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아주 비정상적인 사건이 난 거죠 왜냐하면 세종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와서 왕이 되고 싶은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는 사람이 막 한명의 같은 어디 진짜 이 뭐냐 제대로 과거를 합격하지도 않은 비선 실세들을 모아다가 음모를 세워서 김종서를 만나자고 이랬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영수회담 같은 거 한 건데 현장 자리에서 이 글을 봐주소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거든요 편지를 보고 있는데 뒤에 수행원이 이 옥기사이에다가 철퇴를 갖고서 머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반칙으로 김종서를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살생부를 만들어서 소집령을 내리니까 신하들이 뭔 일인가 해서 막 뛰어들어오는데 이제 문을 두 개의 문을 만들어놓고 한 명에 가 네 한 명에 가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서 살생부에 걸린 사람들은 이쪽 문에 들어가서 수백 명이 다 죽잖아요 그게 지금 봐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정우성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세조 정권이라는 게 아주 비정상적이었고 세조한테 뭐가 생기냐 공신들이 생기는 거죠 공신들이 그리고 이제 참 하늘이 벌했다는 말이 저는 앞에 도사님 얘기 잘했다고 한 게 세조가 애를 못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종이 갑자기 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성종은 되게 현군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세조가 죽고 나니까 세조 때 공신들이 이제 전행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훈구 대신이라고 하는데 막 전행을 부리니까 이제 걔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종이 김종직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살인파들을 막 데리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그 조선왕조 세워질 때 정도정과 함께 참여하지 않고 정몽주의 뜻을 따라서 조선왕조에 안 참여했던 사람들 네 걔네들이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개혁정치를 펼치면서 잘 컨트롤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성종의 별명이 나젠 요순 밤엔 걸주예요 이게 이제 딱 변호사님 놀기를 좋아했다 이게 약간 고사한데 요순은 이제 중국의 전설적인 훌륭한 왕이고 걸주는 이제 하나라랑 어디냐 그 상나라 은나라가 망할 때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과 최악의 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요순이고 밤엔 걸주라는 말은 낮에는 정말 열심히 국전을 운영하고 밤에는 열심히 놀았다는 얘기예요 약간 꽌는 나하고 좀 비슷하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 어? 아니 그 다 걸주 봉주 비슷하잖아 대박이다 이게 정말 욕인데 사실 걸주는 우리가 어떻게 봉주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열심히 하다가 일찍 죽어요 아 근데 아이는 또 오래 살잖아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일찍 죽었는데 배경이 뭐였냐면 너무 밤에 바람피고 놀러다니니까 근데 이 아내가 패비윤 씨인데 좀 어쨌든 근대적 여성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걸 못 참아야 해요 원래는 이때 왕이 이러면 그냥 그런갑도 하는 거 그런갑도 해야 되는데 막 대들고 따지고 하다가 어느 날 용안에 이제 기스를 내요 그러니까 얼굴을 긁어버려 얼굴을 긁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패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사약을 맞고 죽어요 연상군 내 엄마죠 그게 연상군의 엄마예요 연상군은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몰랐죠 사극에서는 아는 것처럼 나오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네 근데 그건 아무튼 완전히 해결되는 논쟁은 아니에요 근데 어린 건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얘가 폭궁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 출생의 비밀을 하나 장착하고 있고 이제 나라는 소위 말하는 그 훈구대신과 훈구대신의 후예들과 살인파, 개혁파들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이제 폭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 뭐 나쁜 짓을 한 거 너무 많은데요 사냥 좋아했고요 사냥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도성 앞에 40리를 다 사냥터로 만들어버렸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 담벼락에 의지해서 이렇게 집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냥터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진짜 최악의 임금이죠 그리고 흥청망청이란 말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사실 연상국 때문에 나온 말인데 성균 흥청망청? 네 성균관을 없애고 성균관을 흥청으로 바꿔요 흥청이 뭐하는 데냐 전국의 아리따운 여성들을 다 데려와서 뽑아서 자기랑 노는 흥청망청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흥청에 이제 거기서 주로 저기 열심히 일하는 애가 채홍사고 그렇죠 그런 거죠 흥한 무슨 그 관총 할 때 그 총자인가 흥한 흥자 맞아요 흥이 나서 노는데 흥청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럽 라운지 하렘이지 하렘 여기서 이제 크게 뜬 게 바로 장록수 왜냐하면 장록수가 신분상 절대 연상으로 못 만나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예쁘고 아주 재기발랄 라고 하니까 이제 여차여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계속하세요 장록수가 여기서 그냥 딱 나타나서 어우동쇼를 해버린 거지 어우동쇼를 한 거야 진짜 근데 그 어우동은 그 연상군의 아버지였던 성종과 바람폈던 기생 어우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우동쇼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우동쇼가 서양 유럽이나 미국으로 따지면 스티브쇼 아 그런 거 어우동쇼라고 그런 거예요 아 좀 야시시한 쇼다 이거지 어우동쇼를 몰라 진짜로 아 진짜로 몰라서 그러죠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어우동쇼 알겠습니다 꼭 게시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사냥하고 세상에 성균관을 갖다 흥청으로 바꿔서 노니 너무나라 개판이니까 이제 흥청 망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왔고요 신하들이 이제 간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폐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을 줘요 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하들이 막 간언을 하니까 이제 폐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걸어줘요 그게 이제 신한패란 패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라고 신하들한테 선물로 폐를 걸어준 거예요 자기한테 간언하지 말라고 신언패 신중하게 말해라 신중하게 말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호성 정호성한테 자료 놓고 가면 좀 신중하게 보고하세요 이런 건 똑같은 거네 그러네 그럼요 장관이 직접 대면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대면 보고 얘기할 때 대면 보고 왜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장관도 옆에 한 잔데 요처럼 IT가 발달됐고 전화도 있고 SNS 다 있는데 장관도 쓱 보면서 대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하 이제 마귀 얼굴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앉아가지고 장관이 하는 놈들이 또 함께 웃는 거 봐봐 함께 웃는 거 그 자식들 그 놈들이 부역자들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언제나 악이 있으면 붙은 덩어리들이 걔네들이 악을 더 고착화시키고 걔들은 권력과 금권 금력 이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 하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청와대가 저렇게 해서 난장판이 되니까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나라가 그렇죠 안 돌아가는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장관만 하더라도 언론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데 이 공공기관 국영기업 사장 이런 애들 완전 살판 났다는 거야 지금 와서 누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 감사기관이 그게 이제 또 완전히 감독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최대한 빼먹자 그 놈들이 무슨 뭐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놈들이야 나라에 대한 걱정 있는 놈들이야 거기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못했던 거 마음껏 마음껏 아이고 또 인간들이 질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하이원에 간 그 하이원 어딥니까 거기 그 이 카지노 네 정선 네 거기 간 그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야 지금 그럼요 그 다음에 수사공공사인가 어디 한선에 간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장관 같은 건 좀 뭐 책임총리네 어쩌냐 하면서 바꿀 수 있다 쳐도 그렇죠 누가 거기까지 인사를 하겠어 임명직인 어 야 그런 걸 완전 노다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살판 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단체장하고 공공기관 단체장하고 감사하고 짜고 처먹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 나라가 그냥 뼛속 골병이 되는 골병이 정말 큰일 났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공기업들 다 그렇고 뭐 방송국 같은 것도 하다못해 마찬가지지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MBC나 KBS의 간부를 누구 시키냐 이런 것들도 다 청와대에서 오다 때려가지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이 다 임명하면서 이제 메간매직 할 때지 메간매직 시즌 이유로 따지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지금 거기에 앉으신 분들이 그런 스타일들이잖아요 아니 그럼 사내에서 승진 승진의 칼자로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승진을 제대로 시키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게 아니 뭐 제대로 되는지 봤다기보다도 지각 지각 꽂아야 되니까 얘네 맘대로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살판이 난 거야 얘들은 십상시 눈치 안 봐도 되고 진짜 국가가 멈춰버렸다 큰일 났다니까 큰일이다 이거 진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그 원전 마피아 이런네들이 원전에 지금 계속 이 그 뭡니까 장비들 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싼 거 넣고 돈 뺏혀먹고 하는 거예요 진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원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 옛날에 역성부할 때 무슨 왕 때 훌륭했는데 그 다음 갑자기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공부를 하면서도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근데 살아있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럼요 이게 진짜로 왕이 잘못 뽑아버리면 그냥 김대중 단순간에 망가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리버리하고 지도 뺏겨 윗대가리도 뺏겨 먹으려고 하니까 니만 뺏겨 먹냐 우리도 뺏겨 먹어 이제 그러면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명박 시절이야 박근혜 시절로 왔더니 니들이 뺏겨 먹어 우리도 뺏겨 먹어가 아니라 이런 바보 밑에서 다 뺏겨 먹는 거야 우리 세금을 갖고 그러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큰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 그럼 이 망한 나라를 또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빚도 좀 많이 갚어 그 다음 또 정권 바뀌면 이 썩은 놈들이 들어갖고 또 뺏겨 먹어 서울시를 보면 알잖아요 그 이 현실을 얘기하면 역사 얘기하기가 싫어 역사 얘기보다 현실이 더 재밌어 신원 신원 뭐요? 신원패 신원패 말조심하라 말조심하라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민심이 반 그러니까 반역까지는 아니고 막 이렇게 들끓으면서 사람들이 밤마다 이제 벽서와 괴설을 붙이기 시작해요 네 대잡아 붙이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되냐 언문으로 써요 한글로 쓰니까 네 한글로 쓰죠 그래서 아침에 딱 가보면 막 벽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 막 이렇게 막 벽보 무슨 SNS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상권이 뭐라고 하게 되냐 우리 역사 최초로 한글 사용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잡을 쓰니까 네 한글로 못 쓰게 언문 사용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언어를 탄압했던 사람은 일본이 아니라 연상권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자기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만든 정말 위대한 인력세 찾아보기 힘든 언어를 손자때 와가지고 이걸 못 쓰게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때부터 왜 복면시위금지법 뭐 인터넷 실명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글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글을 못 쓰게 하니까 뇌를 단일화시키겠다면서 교과서 국정원 그러니까요 글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쓰는 뇌를 세뇌시키려고 그렇죠 세뇌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두 차례 사실은 큰 사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핵심만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 살인파들을 제거시키는 작전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뭐야 여러 가지 여타에서 연상권 입장을 배려해 주더라도 결국은 이 권레에서 그래도 바른 소리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지시하던 것이 살인파였었는데 그 살인파들을 무려 두 차례나 이제 대거 축출하는 한 번에 한 7, 80명씩 죽여버리고 2, 300명씩 귀향을 보내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 보면 지금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그건 똑같은 거죠 유신이요? 유신은요 유신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감옥 보내고 막기 위해서 이것을 다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인 거 아니야 일제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디테일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영화가 결론적으로 유신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 무슨 얘기예요 낙지전 얘긴데 참 나 하여튼 이 도사님은 친해질수록 사람을 막 어떻게 살아도 괴롭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유신을 모르는 게 이해가 돼요? 그걸 제가 왜 몰라요 아니야 참 나 알았어? 김유신도 알고 메이지 유신도 알고 시월 유신도 알고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서 지금 유신고등학교도 알고 도사님 말년에 얼마나 이렇게 지적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가 폭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급할 때 있으면 저한테 몰래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그거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디 가서 다 써먹으세요 그거 훌륭한 자세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럴 때 와서 공짜 하긴 시습지면 불욕이야 불치아문이란 말도 있어 불치아문 그게 뭐예요?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진짜 완전 부끄러워하지 않아 우리 두 살짜리 애한테도 물어봐 얘 그거 뭐였어 찍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의 도라니까 근데 군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그래 그렇죠 군자라며 가시죠 연상군 얘기는 좀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상군 때의 쉽게 말하면 훈구파 그러니까 공신들의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각했었고요 이게 어찌됐건 연상군에 의해서 살인파들이 많이 제거가 되긴 했지만 아주 냉정히 따지면 그 당시 살인파가 그렇다고 해서 세종을 모시거나 성종을 모셨던 뛰어났던 신하들도 아니에요 명분에 집착하고 이게 뭐라 하더나 그냥 좋은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이지 이때 그렇게 기억나는 뛰어난 정치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조선 중기 연상군 때가 사건의 극적인 스토리 대비 굉장히 좀 내용이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정이 일어났었을 때도 이게 뭐냐면 막판에 가면 연상군이 저기 그거거든요 이게 변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일반 예쁜 찬여들을 건들다가 이게 이제 썽이 안 차니까 유부녀들을 건드려요 근데 그 유부녀가 그냥 일반 유부녀가 아니라 고관대작들의 유부녀 병조판사 박원종의 아내 뭐 좌이정 성의 아내 이런 여자들을 건드려요 성도착증으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아내나 여동생이 겁탈당한 병조판사 이조판사들이 연합을 해서 일으킨 게 중종반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상군이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스캔들이 하나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장록수 얘기가 유명은 하지만 장록수는 그냥 전형적인 그러니까 연상군이 이렇게 폭정을 할 적에 거기에 빌붙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라든가 그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메가매직하고 권세를 착취하고 이랬던 모습들이고요 근데 이것도 좀 똑같은 게 뭐냐면 연상군이 그렇게 잘 웃질 않았나 봐요 네 근데 장록수가 웃기면 그렇게 해맑게 아기처럼 웃었다고 네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이상한 일으로 또 남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민중과 국민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지도자들은 좀 약간 정상이 아닌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상이면 국민들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선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역사상 진짜 금자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처럼 이상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놀다가도 가끔씩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상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상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제정신으로 한 일이 있거든 연상군도 그것도 지 생각으로 연상군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환장하겠어 오히려 그런 데서 연상군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그러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옹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박들 청와대 인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박사모들 이건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총탄에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 박근혜가 이렇게 불쌍하면 연상군도 진짜 불쌍한 놈이지 그렇죠 그 어릴 때 어머니가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약을 당하고 아버지 바람핀다고 잠깐 한번 그렇게 손톱으로 긁었다고 그렇게 작사를 내버렸는데 연상군을 동정해야지 똑같이 그래도 어쨌든 이제 연상군 스캔들은 끝나는 건가요? 네 그럼 광고 듣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죠 영부인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시즌에만 판매하는데요 김장김치에는 일반 김치와 달리 양념에 추가로 생굴, 밤, 청각, 참깨 등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청각이 들어가 숙성될수록 시원한 맛을 내며 표고버섯 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감칠 맛을 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근 영부인 김장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전화 02948-1519 02948-1519 영부인 김치 홈페이지 그리고 imtv.or.kr imtv.or.kr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장김치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두 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두 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계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단박이 한국서 이번에 경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예스24에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서점에 올해의 책 후보로 아, 후보? 올해의 책 몇 권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꽤 많은데요 올해의 책은 한 권을 선정하는데 분야별로 한 열 권 정도 선정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사실은 한 주에 200권 나오거든요, 책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네 후보군이 몇 권 됐다고요? 우리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 열대 권 열대 권 그러니까 이런 건 해야 돼 지금 요즘처럼 촛불 국면에 있어서 이거 오랫동안 쭉 가야 되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계속 가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 페스티벌이야 매주 토요일만 되면 영화를 안 봐도 되고 그러나 꼭 봐야 될 게 뭐냐 뭐예요? 단박이 한국사 이건 역사를 알아야지만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프로젝트가 좋은 게 단박이 한국사 나와서 4대 서점에 다 오늘의 책, 편집 중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되고요 또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어찌됐건 힘든 때에 그래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해나간다라는 보람을 그럼요 단박이 한국사는 진짜 의미 있는 책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 정일성 선생의 생가도 우리가 이번에 빙등장에서 방문하거든요 선물도 있어요 정일성 일대기 책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정의가 있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좋다 다 줘요 막 닥치는 대로 줘 지금 영화 쓴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정봉주로 칭송하기 시작했어 빨리 사면 복권 되나 뭔가 하게 칭송 정말 난 근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집에서 이게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확 와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면 복권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정봉주를 벤치마킹 못해갖고 막 그 막 발견하던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쭉쭉 올라가거든 여러 명이 근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자다 푹 이러나 새벽 한두시쯤에 그래서 당신 또 왜 그래 그럼 내가 칭송하라 그럼 정봉주 그럼 내 우울증이 좀 사라져 진짜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거 우리 애들도 칭송을 배웠잖아요 말뜰 타서부터 자 가시죠 칭송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되게 화려한 언론인으로 또 지금 완전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단박이 한국사만이 사모시라 얘기하고 네 그렇죠 자 광해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재밌어요 사실은 광해군과 관련된 거는 게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개똥이를 한자로 쓰면 게시라고 불러 수밖에 없거든요 게시 김상공 왜 게시라고 그래요? 게시예요 가이 게할 때 게시 김상공인데 옛날에도 그 드라마 봐도 꼭 게시 김상공이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시가 똥시자는 아니에요? 똥똥시자가 있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찾아봤는데 한자로가 안 나와요? 네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건지가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게시 김상공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는 저런 경우는 그냥 다 개똥이 개똥이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놔야 되니까 게시라고만 쓰는 거예요 실록에 쓸 때는 개똥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내가 딱 추정해보건대 한자가 없으면 이거예요 개똥이를 조금 높임말로 게시라고 부르는 거야 게시? 게시야 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게시야 시인데 씨를 못 쓰니까 게시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에 호가 남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말 김용민 공갈 정청래 그다음에 추호 김종인 하야박근혜 게시 김상공 근데 이름이 개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부인 천하다는 얘기예요 아 이름이 개똥이에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닉네임이 아니고? 김개똥이고 그가 나중에 상궁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인 거죠 무식한 게 이럴 땐 참 편리해 옛날에는 여자들을 평민들 같은 경우에 이름을 안 지어주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애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크면은 그냥 뭐 무슨 댁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개똥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진짜로 진짜 그냥 개똥처럼 굴르고 있었다는 거지 바닥에서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친근감이 있는 게 우리 집사람 대학 때 내가 만났잖아요 네 그때 내 별명이 개똥이에요 왜? 여자만 보면 쫓아간다 그래갖고 똥개가 아니고 개똥이가? 똥개라고 불렀는데 똥개라고 부르기는 너무 직설적이고 개똥이라고 부른다 통화해 그래갖고 내가 어우 너무 웃긴다 내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만났잖아요 친구들이 4명이 서울여대 다니는 3명 또 한 명은 이제 다른 데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가 태능에 돼지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돼지갈비 사준다 그러면 4명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쳐맞고 아 뭐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서 쫓아다시다가 술들이 채잖아요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 가만히 보면 킬러세요 거의 뭐 이렇게 도사 옆에 내가 파리야 그럼? 나 어렸을 때 F킬러 F킬러 그랬을 때 뭔가 봤더니 플라이 킬러야 파리 잡는 거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F킬러 F킬러 플라이 킬러 그런 거 약체복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인데 아유 몰랐네 아무튼 개똥이가 그렇게 갈지 몰랐고요 사실은 냉정에 따지면 연산군에 비해서 광해군은 이미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폭군 광해군은 좀 안타깝게 쫓겨난 왕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저도 사실은 광해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또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거 맞아요 아버지가 아무 노력도 안 할 때 함경도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수습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초기에는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이항복하고 이덕형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을 등용했는데 이분들이 남인선이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다 등용도 했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센 건 대동법이라고 세금을 걷는 제도를 바꿔서 세금을 다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내게 하면서 일반 이제 그 농민들의 세금을 좀 많이 줄여주고 이런 좀 개혁이법도 되게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허준을 계속 후원을 해서 동의보감을 또 편찬하게 되고요 동의보감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허준이 막 사람 살리고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동의보감이 위대한 게 의서의 수준도 높지만 단방처방이라고 그러니까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동네에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을 단방 한 종으로 이렇게 끓여서 마시면 몸을 나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중의학을 흥문화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한 의학으로도 위대하지만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단방처방류를 많이 만든 효과는 떨어지지만 돈 안 들이고 집 앞에 풀떼기 뜯어다가 이렇게 우려서 먹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낫는 그걸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그래서 그 허준은 의술로는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 있고요 이양복은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오성이잖아요 오성 이분은 병조판서를 오랫동안 역임했고 오성과 한음할 때 국방 전문가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덕형은 임진왜란 초기에 대동강에서 겐소라는 일본 장군과 단판을 벌일 정도로 일본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이렇게 거국내각같이 국가를 운영을 잘했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것도 좀 가족사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아버지 선조가 광희군을 싫어하죠 광희군을 싫어하고 뭐라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얻은 중전의 자식이었던 영창대군을 굉장히 좀 이뻐하는 사실은 광희군이 중전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희군이 왕이 되기 좀 힘든 처지인데 아직은 영창대군이 너무 어렵고 특히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북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광희군을 옹호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희군이 왕이 됐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광희군이 북인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희군이 북인에게만 정권을 몰아주는 그러면서 북인의 또 독점 측근정치 패해가 여기서든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측근정치 문구를 걸려는 게 문제야 이게 저 북인은 이제 이정현급이죠 아주 그 천박한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김태흠 이런 류들이 딱 그러네 북인이 이게 붕당이니까 딱 새누리당이네 아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최변인 잘 지적했는데 우리가 우리는 권력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충성심 많은 사람들로 호가호유하면서 쌓이면서 부패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소년급자나 혹은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 아랫사람들 끌어올렸을 때 마지막까지 순장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데 서울대 출시나 무슨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시 이런 사람들은요 갈 때 되면 다 나가요 갈 때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상하게 그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맹목적적인 충성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희한하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이종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인정해준 가장 높게 인정해준 사람이다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약간 바보 같아요 말투도 그래가지고 바보 같지는 않고요 바보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잘못 가게 하는 심각한 폐해예요 그러네 근데 일단 그 북인에는 두 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인홍하고 이이첨인데요 일단 정인홍은 제가 새누리당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북인의 영수였던 위대한 사상가 퇴계이왕의 친구였던 조식의 후계자예요 남명 조식사상의 후계자 너무 정인홍도 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문제 뭐냐 너무 이 사람 뭐라고 하시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호메인이 같다고 그랬어요 호메인이 너무 원리적이고 너무 원리원칙이고 또 너무 자기 붕당의 이상만 좋고 너무 강직만한 현실정치의 어떤 유연함도 모르고 그리고 화합의 과정을 모르고 그냥 막 일류관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회퇴변척이라고 이 당시에 이 회퇴변척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명했던 유학자 이연적과 회제의 호가 그리고 퇴계 이왕 두 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격하를 막 시키는 운동을 해요 회제하고 퇴계를 격하시키는 운동 그래서 회퇴 회퇴관척이에요 근데 광희군 때 뭐라 하더나 지금도 성경안대학교 앞에 성경관 가면 문묘라고 해서 이렇게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위대한 성현과 모르는 게 모인다 이 인간 문묘 오인인 건 유명한 거예요? 문묘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런 걸 눈빛이 도화적인 눈빛으로 문을 숭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신을 믿지만 유교는 신이 없잖아요 대신에 훌륭한 선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배하라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광희군 때 문묘 오인으로 김괭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왕 다섯 명을 올렸는데 그 다섯 명 중에서 이연적과 이왕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 사람들이 서인 남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은 학문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올려주고 조식을 뺐냐라고 따지는 거지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북인이 남인과 서인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상을 이해는 하지만 자기는 소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상황은 소신이 아니라 정치 혼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쁜 거죠 그리고 정인홍이 믿었고 결국은 광희군의 이인자가 누가 되냐 이이첨인데 이이첨이 권신 사실 옛날 말로 권간이라고 그래요 권간 이게 뭐냐 권세를 갖고 있는 간신 권간 이이첨인데 이이첨이 쉽게 말하면 이 정인홍의 행동대장이거든요 얘는 또 조식의 제자도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구조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서인과 남인들이 이 뭐냐 이거 왜 광희군이 제일 처음에 합리적으로 하다가 이런 애들하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 모양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이제 광희군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기 좀 힘들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한테도 신임을 못 받아 아버지가 아꼈던 중전마마 법적 엄마도 살아있고 아버지가 아꼈던 아들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언제 날라갈지 모른다 그렇죠 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무고도 막 들어오면 함부로 수사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리고 계속 조사하고 이런 어떤 좀 뭐라 하지 폭력을 많이 저지르는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망갔던 네 그 선조 예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그리고 또 임기 기간도 엄청 길어요 네 그러니까 지가 해먹을 거 다 해먹으면서 중간에 퍽하면 양회한다 그러고 떠보고서 그 짓만 하고 아들 떠보고 신아들 떠보고 조선 역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선조를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또 저기 누구예요 도울 선생은 선조와 이명박을 비교하잖아요 집권하자마자 임진왜란이 나갖고 평양 개성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평양에서 또 도망갈 땐 돌팔매질을 맞잖아 근데 개성을 떠날 때 식소라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도 안 갖다지 야반도주 하느라고 환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 그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와 집권 초반에 촛불 시위를 맞이한 이명박이나 소고기 촛불 시위를 이명박과 똑같고 임기 내내 백성과 국민을 의심만 했다는 거예요 둘을 똑같은 인물로 비교하자 근데 얘는 오래 했기 때문에 나쁜 짓도 오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명박처럼 5년 만이라도 했으면 그냥 딱딱 끝나니까 근데 일단 사실 작은 거 다 빼고 큰 사건 중에 유명한 게 김직지 영호 사건이에요 이게 광희군 집권한 지 4년밖에 안 된 해거든요 이때 질릉군 그러니까 질릉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자를 왕가의 어떤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무고가 들어와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찾는다고 서인과 남인의 아주 높은 고위관료들까지 수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막 잘라버려요 그 당시 홍서봉 정경재 장유 서성 같은 고위관료들이 대거 쫓겨나요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북인이 권력을 잡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은 밝혀지진 못했지만 이 사건이 사실 기획된 거 아니냐 자작극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광희군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광희군의 그런 예민한 심성을 아는 북인들이 기획을 해서 아예 서인과 남인을 날려버리는 기획은 아니에요 이런 추론까지 막 하죠 정치공작이네 정치공작 정치공작 그런 의미로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나요 이게 이제 개축옥사로 유명한데 은상살해 사건인데 이게 광희군은 5년차인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그 여강 근처에 박응서 박치의 서양갑 심우영 허홍인 김평손 김경손 등 한 7명이 친하게 지냈어요 이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이 7명이 어떤 애들이냐 다 서얼들이에요 서얼들 서얼 서얼들 그러니까 서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위관료가 못되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얘네들이 하도 똑똑하니까 아 똑똑한 애들이야 또 네 홍길동전을 쓰는 허균이 있죠 허균 허균이 또 굉장히 그 광희군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광해에서 그 끝까지 옆에서 모시는 그 유승용이 또 허균이기도 하고 허균이 얘네가 되게 똘똘하니까 이렇게 막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허균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되는데 얘네들이 원래 사건은 간단합니다 문경세제 근처에 놀다가 문경세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은을 관리하는 상인들 그러니까 돈을 뜯으려고 은상을 공격을 해요 누가 얘들이요? 얘네들이요 서울들이? 서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출세할 길은 없고 똑똑한데 답답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건만으로 보면 그냥 서울 7명이 친 개인의 일탈 진짜 네 은상살해 사건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옥사로 퍼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갑자기 이 내용이 인목대비와 그러니까 인목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영창군을 영창대군을 옥립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선조가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자기의 중전의 자식을 왕으로 옥립하려고 했던 영모의 무고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돈이니까 저도 어디다 쓰려고 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목적이 결국은 광해군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 영창대군 광해군이 평생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는 찝찝한 그리고 인목대비가 진짜 나쁜 게 이 인목대비가 젊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광해군을 냉대하는 왜냐하면 법적 엄마니까 중전이니까 법적 엄마니까 매일 문화 인사 드리러 가면 단 한 번도 웃는 미소가 없고 매번 쌀쌀한 모습을 그렇게 대한 걸로 유명해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간마를 막 갈구는 거지 아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 오셨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뇌관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뭐냐 대거 이제 뭐 김재남, 이정국, 김상용, 서성, 한중균, 신음, 황신, 최기남 등등이 막 유배가 되고 당시 영창대군이 8살이었거든요 얘를 유배를 시켜버려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은퇴했던 신하였던 이항복, 이덕형,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곽재우까지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하죠 근데 결국은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을 시키고 인천 근처에 교동으로 유배를 보낸 다음에 서인이라는 거는 동인서인 그 서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일반 양민 서민 서민으로 강등시켰다는 거죠 깨알같이 지도를 해주시는 그래서 강화부사 정항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야사로는 유명해요 초가집에 가둬놓고 불로 쪄죽인 걸로 영창대군을 죽인 거예요? 8살 때? 네 유배가서는 좀 더 늦게 죽였겠죠 근데 쪄죽인 건 야사여서 정사의 기록은 안 나오고 죽여요 그리고 자기 법적인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오늘날 덕수궁인 서궁이 유폐를 시켜버려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외출이 안 된대요 그게 왕비도 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마실 가자고 어머니를 데리고 덕수궁을 놀러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법상 이 여자는 여기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좀 큰 감옥에 놓은 거네 덕수궁이 크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유폐를 시키고 나중에 서인으로 내쳐버려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랬으니까 폐목 살재라고 어머니를 서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동생을 죽였다 엄청난 명분을 준 거죠 절대 안 하는 행동을 그래서 이런 식의 영모들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굉장히 큰 원한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서인과 남인들은 자연스럽게 반역을 꿈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안 좋은 건 뭐냐 이분이 또 궁궐 복원 사업으로 엄청 벌려요 그러니까 물론 임진왜란 때 많은 게 타들어가긴 했지만 적당히 하셨어야 되는데 종묘를 중건하고 창덕궁을 중건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창경궁도 중건하려고 하고 도니문 안에 있는 경덕궁 오늘날 경의궁도 중건하려고 하고 인왕산 부근에 왕기가 흐른다고 하니까 인경궁이나 또 궁을 지으려고 하고 북학이라고 학교가 있었던 자리에다가는 자수궁을 지으려고 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확실히 이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면 경복궁을 지으려고는 또 안 해요 원래 정궁이 경복궁이라 그것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원고 우리 자리에 안 썼는데 밤에 혼자 많이 나가고 밤에 몰래 사람한테 활로 싸서 사람 맞추기도 하고요 이상한 기행들 되게 많네요 놀아 이겨 새끼가 이미 핫도가 갔네 이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경복궁에 지내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지를 거기서부터 박대하고 미워하고 괴롭고 한 생각이 났겠죠 경복궁 다시 만들기도 싫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하니까 화살로 쏴가지고 누구나 하나 맞추고 아버지 죽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쾌감도 느끼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개시 같은 거 아까도 아줌 개똥인데 이것도 왕하고 딱 만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에 독특한 스캔들은 원인이 있고 지금 박근혜 상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권력자의 정신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제가 이제야 막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옛날 이런 거 보면 이건 역사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맨날 이렇게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데 연구를 하면서 유럽에 파시스트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우파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 이런 게 이제 막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까지 나왔고 그리고 유럽이 오늘날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고 대학 20대는 20대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면서 인간의 됨됨을 성찰 인간의 인간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할 때 11살 때 청와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주로 12년을 자라다가 이럴 때 10대에서 할 수 있었던 고민 20대에서 할 수 있었던 고민 그때 이런 걸 지적하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때 고민할 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 2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맨날 거기 앉아 없고 공학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럽의 정치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토론을 시키고 유럽의 정치가 선진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기본적으로 그때 시기에 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갖고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게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안철수같이 어디서 이렇게 전혀 정치를 모르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전국국을 들으세요 파필리즘의 정치야 저 들어요 들었어요? 이런 걸 끊이세요 우리 공부 많이 했어? 좋아요 근데 뭐냐면 유럽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3인당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3인당에서 활동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3인당 지부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걔네들이 다시 3인당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수산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레더라든지 이런 어떤 독일을 좌지우지했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하루에 갑자기 유명해져서 정치권으로 뿅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정당의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숙이 돼서 정당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물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3인당에서 공부했던 청소년 청년 길을 겪었던 사람들이 배웠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 아니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교과서에 어떻게 해결된 논리로 가르쳐요 예를 들었고 친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춘원 이강수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기 빌부터 가야 된다 그런 주장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가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걸 토론을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외우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군을 토벌하자라고 갔을 때 만주군관학교를 하면서 요시 좋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가서 독립군 목을 쳤던 그런 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그 박정희와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명용사로서 20대 초반 10대 후반대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후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하고 과연 어느 역사가 올바른 역사냐 라고 하는 걸 토론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없이 선생님 칠판에다 열심히 써주는 거 정말 받아적기 잘하고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가 남들하고 경쟁하는 데 써먹고 그런 시험 성적 하나로 일생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욕망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고위관료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커가지고도 하는 짓거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지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받아적고 선생님 눈에 이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반장되고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 앞에서 아첨하고 경쟁이나 하고 그러면 또 반장시켜주면 자리를 얻었다고 또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지가 선생님 대신 매질하고 이런 걸로 지금 살아온 애들이 나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하는 짓도 진경준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딱 그런 거지 나는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백목 집어던지잖아요 나한테는 안 던지더만 백목 집어던지려고 딱 노려보거든 죽어도 안 던지더라고 마지막인데 한 번 저걸 맞았어 지우개로 지우개로 센 거지 그건 이제 참다 참다가 내가 저녁 한 밤은 내가 보낸다 아니 근데 지우개로 슬로비드로 날라오잖아요 곡소리로 슛슛슛 날는데 끝이 끝이 보니까 맞발 딱 맞았는데 엄청 붙더라고 속으로 쭉 찢어졌으면 저거 고소하는 건데 아휴 참 문제입니다 참 이런 아휴 근데 제가 왜 정신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난 정신이 이상하다는데 정시진이 이상하다 정시진도 이상해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잘 된 거죠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신 거지 뭐 지우개로 한 번 맞고 싶어요? 저 못 드릴걸요? 키가 커갖고 운수에 집착을 합니다 점을 많이 봐요 운수에 집착해요 불안하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세민을 가까이 했던 정유네 특집 방송을 하면 딴 데서 드릴 수 없는 뭔가 이런 거 집착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광희군을 팠더니 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일단 점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술사들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의신이라는 정술사 네 아니 근데 왜 술사라는 말을 하냐면 뭐 지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사주보는 애 뭐 땅보는 애 이게 많기 때문에 정신이 허한 게 딱 맞는 그렇죠 정신이 허한 게 그래서 이의신이란 애가 세상의 명당자리를 교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천군지 있잖아요 파주교화 파주교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도를 실제로 시도를 하는데 신하들이 정말 극구 말려요 아니 여기로 가면 이건 외적의 방비도 막을 수도 없고 바다가 가깝고 땅이 조치적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천도를 막 파주? 파주 교화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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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스스로 존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존오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문구를 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건 싱송하라 오 그러네 최순실 특집인데 근데 뭐냐면 근데 실제로는 조선의 왕들이 존오를 많이 받았고 또 영조도 막 달라고 막 이러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받는 행위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광역으로 무려 6차례 받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황당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좋은 글자를 쫙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천흥 운준덕 홍공 신성 영숙 흠문 인무서 류입기 명성 광렬 융봉 현보무정 중의 예철 장의 장원순정 권의 수정창 도승업 48자 좋은 한자만 쫙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앞에 호를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오라고 호칭을 불러도 불러도 그 위대함과 영명함이 끊이지 않는 위대함 수령 김일성 동지 이런 것처럼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한자로 쫙 써가지고 정말 좋은 한자만 학자들이 다 토론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8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융봉할 때 봉자는 들어갔네 강자 들어갔나봐 강 욱자 들어갔나봐 찾아보고 한자를 맞춰야 되는데 한자를 맞춰야지 이 한자들이 이렇게 상용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들이 아니에요 봉도 이상한 봉자야? 왜냐하면 또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한 그러니까 언어도 높은 존재일수록 그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한자가 수만자니까 그래서 일반 한자들이 아니고 더 높고 잘 안 쓰는 글자들 그거 알아요? 북에서 김일성 주석이 되면 전인민의 이름 중에 김일성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렇겠지 김정일 그럼 김정은도 없나? 없죠 근데 썼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되는 순간 이름도 개명을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왕들도 그래서 그 한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희한한 한자를 일부러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한자만 쓰고 이러면 외자잖아 대부분 다 외자고 그 한자가 그냥 그 자로 외워야지 그게 이제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래다 보니까 또 측근정치의 패인데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잡채판서예요 그냥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아부의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 집에다가 채소를 재배해서 그걸 다 재배해서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다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는 숯불로 이렇게 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채소를 재배해서 배야 전하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사로 따져보면 비닐하우스 세계 최초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런 놈들이 진짜 멋진 놈들이지 아부를 할래도 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로 해야지 진짜 닭칼 기원하시겠습니까? 매일 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겨루도 상추가 나오고 숯불로 온실을 만들어서 할 때가 어떻게 했네 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숯불을 모아서 온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변 사람들이 잡채판서라고 참 정말 이 처음은 아까 얘기했고 경연을 정말 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경연이 왕실 세미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학문을 왕과 신화가 같이 연구하는 이때는 지금 이게 직업체제지만 이때는 유교적 원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보면 폭군들이 경연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연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찬은 뭐냐면요 각자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에요 이견도 얘기하고 찬성도 얘기하고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경연이에요 경연이 지금으로 따지면 만찬이야 만찬은 하지 않는 대통령 공부를 안 해요 연산군하고 광해군의 특징이 뭐냐면 경연은 학문을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해요 계속 공부를 안 해요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노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어지덧 광해군은 업적이 있습니다 공민왕도 업적이 있었듯이 광해군의 업적이 뭐냐 광해군은 국방 문제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가 고생했거든 임진왜란 때 다니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점점 후금 세력 저 북방의 여진족이 뜨니까 곽재호를 끌어내서 북병사를 만들고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변방의 수령 그러니까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다 무인으로 임명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고려나 조선은 문신들이 문신이 다 이렇게 무대를 받아서 헤드들이 다 문신이에요 강감찬이 문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임명했다는 건 아주 실용적인 태도로 보인 거고 고려시대 때는 무신정권이었죠 중간에 고시기만 나머지는 다 윤관 다 문신들이에요 그리고 승군을 정비합니다 서산대사나 사명대사의 활약을 보고 이게 승려가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승군도 정비했고요 수시로 묵과도 열었고 일본의 장검이나 조총을 비밀리에 구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일본의 칼이나 총이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업적인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후학교를 통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요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권이 애도막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건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기후학교를 맺죠 사실은 중립외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명나라가 망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도 파병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현재 학교 교육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 반대했지만 광해군과 북인이 중립외교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배우거든요 실제 내용을 조사해보면 북인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한 명을 빼놓고 전국의 모든 신화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완한테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예요 그런데 오직 광해군이 이건 진짜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파병은 안 된다 맨 처음에 파병 연락이 오니까 그게 황제의 칙서가 아니었거든요 칙서가 없어서 나는 이거 안 한다 했더니 몇 달 있다가 칙서가 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만을 보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 원래 이게 이만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때 소위 말하는 작전권이 저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강웅립의 계획은 안 싸우는 게 목표였고 빨리 마음을 전달해서 빠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보니까 작전지휘권이 우승은을 중심으로 명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명나라 군은 어디든 전쟁을 시도하니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싸우면서 완전히 대패를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명나라 부대가 대박인 게 완전히 뭐냐 이렇게 말탄 보병이라고 다 기병인데 그냥 이렇게 말만 타고 있는 기병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본인들은 50만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네들이 동원한 거 7만 밖에 안 되고 주변에서 끌고 온 부대들 대부분 우리는 또 대부분 다 보병이거든요 그런데 명나라 애들이 아무 배려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기병으로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땅을 파서 군량민을 묻는 거예요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여진족한테 박살이 나고 사실은 그래서 2만여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피해가 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명나라 유장 중에 모문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실제로는 명나라를 향한 충성의식이 아무것도 없고 지껏 챙기는 놈이잖아요 제대로 전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애인데 분위기가 만주의 분위기가 저항 분위기니까 싸우진 못해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자기의 군대와 만주에 남아있던 요민이라고 명나라 백성들을 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싸우자 그런데 그때 광해군이 얘를 가도라고 의주 앞바다에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거기다 밀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문용과 요민들이 다 그쪽에 한 10만여 명을 수용을 하면서 간신히 모문용의 바로를 막고 몰래 잡힌 강웅님에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후금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내부에 또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끝까지 열심히 싸웠던 김응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추앙사업을 하면서 또 민심을 달래요 그래서 광해군이 내정은 정말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립외교는 정말 치열하게 하죠 외교 안보는 좀 잘했네 그래도 자기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군사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끝내 전쟁을 피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2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너무 많이 와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나마 살리던 경제가 다시 무너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폐모살제 명분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신기한 게 65세까지인가 사세요 그런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분 살아있는 동안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다 일어나요 그걸 다 보고 제주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광해군이 광해군이 그러니까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인조반정 일어난 다음에 막 얘네들이 막 친명배금정책 펼치면서 결국은 이제 여진종한테 완전 대폐당하잖아요 그걸 다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해군이 정신이 좀 정상이고 내정을 외정의 절반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란을 막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운명 자체가 지의 운명 자체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 같았으면 아무리 개판을 치고 저기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 안 했을 놈이야 전작권이 없어도 싸도 폐쇄 안 했을 놈이야 싸도 절대 안 갖고 왔을 놈이 그거 그런 점 하나만 봐도 지금 바뀐 애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없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고 싶은 게 공민왕이나 광해군이 아무리 혼군이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왕들도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외교만큼은 그런데 우리 박근혜 씨에게는 잘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진보 보수를 통합을 시켰고 좌우를 통합을 시켰고 영혼함을 하나로 만들었고 세대를 통합을 시켰어요 새로운 정치 지형들을 열어주셨잖아요 대구에서 1만 명이 모였더라 진짜로 촛불 들고 대구에서 1만 명 모인 게 아니라 촛불 들고 행전하는 거 봐요 나는 눈물이 다 나아들으니까 춘천에서 김진태 때문에 7천 명이 그 사무실로 가는데 서울로 치면 200만이래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춘천 시민이 얼마 안 되니까 경북 영주에서는요 그 봉화정 씨의 뿌리 영주에서는 수요일마다 촛불 지휘가 하는데 지들이 하면서 한 50명 100명 나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요 천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제 택시기사가 영주 시민 다 나왔어요 인구 대비를 생각 안 해봤구나 인구 대비를 생각해 어마어마한 거 영주도 영주 진짜 진짜 거기 진짜 지간대야 검찰에서 무슨 나쁘지단 놈들 영주 가면 다 국회의원 되고 그걸로 연명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병우 영주 고등학교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혁명 특집 그걸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도사님이 맨 처음에 좋다 한 다음에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저는 이 시기를 잘 끌어가는 문제는 혁명적 사고 역대 역대에 87년 6월 항쟁 그 다음에 광우병 초 광평 초 이때보다 더 많은 시민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 역사상 이렇게 정신나간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폐의를 끼치고 역사에 많은 폐의를 끼치는지를 최순실 특집 1탄 2탄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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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